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공유하며 건전한 여가 생활로 활기찬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동아리들 가운데 부대를 직접 꾸미는 미술동아리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장병들의 합동생활관인 청운 1관. 수년 전 장병들이 그린 벽화가 생활관 앞 병명 곳곳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화 속에 벽화가 빛을 잃어가자 보수를 위해 그림의 뜻이 있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미술동아리. 제가 전입을 왔을 때 벽화에 먼저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림 보는데 도전 상태도 약간 좀 엉망이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벽화 그림을 그려고 하다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액자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하자 해가지고 액자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자 9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장병들은 넓은 바다를 품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로 네이비 브러쉬라는 동아리 명도 지었습니다. 장병들이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의 초상화부터 해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그림들로 부대 환경 개선 준비에 한창인데요. 장병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그들만의 의미 있는 생활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제작된 작품은 모두 9점. 해군의 직별과 복장 등 해군만이 가진 특성을 표현하거나 군악병을 주제로 동료가 해군에서 활동하는 모습, 함정의 야간 기동 모습 등 작품의 소재도 다양합니다. 필요 물품과 장소 등 교육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관 환경 개선은 물론 장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대의 동아리 활동, 동아리 장병들은 연평해전의 참수리 3575전과 박동혁 수병의 초상화, 함상에서의 생활 등 해군의 문화와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부대 곳곳에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